안녕하세요. 허수경입니다. 라디오에는 국경도 없고 시차도 없죠.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애청자들이 한 걸음 더 가까운 곳에서 라디오를 직접 만나는 특별한 추억의 시간이 준비돼 있어요. 10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 KBS 홀에서 열리는 KBS 라디오 특집 공개 방송 콩으로 만나는 세상 우리는 하나 저 허수경과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 씨가 함께 진행할 거고요. 가수 인순이, 정수라, 노사연, 김광진, 옴무, 자전거 탄 풍경 등 인기 가수와 함께 꾸며집니다. 콩으로 만나는 세상 우리는 하나 깊어가는 가을날의 멋진 추억 하나를 여러분께 선물할게요.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